다음은 미국의 작곡가 케빈 매키는 다양한 금관악기 솔로곡들로 앙상블곡들을 작곡했는데요. 오늘 만날 볼 작품 이스케이프는 2007년 케빈 매키가 메릴랜드 대학교 석사 졸업연주회에 초연한 금관 앙상블곡입니다. 영화 음악 같은 스타일로 작곡된 이 곡의 배경은 미국의 캐슬크렉스 주립공원에 있는 거대한 폭풍을 묘사했다고 하는데요. 이 곡의 템포와 분위기가 제목과 어울리는 긴박함이 많이 나타납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들으면 더욱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에는 소음악이 있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흥미로운 boat мо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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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